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MySQL-i 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PH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웹페이지에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MySQL-i의 사용 설명서에서 Dual Procedure and Object Oriented Interface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고요 여기에서 Procedure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 방식으로 우리가 MySQL-i 를 핸들링하는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예제를 저는 일단 카피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제를 실행할 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New File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볼 것은 insert 거든요 insert inset.php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저는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직접 쓸 건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가 타이핑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주석 처리를 하고 쟤를 컨닝하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타이핑을 쳐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쪽에는 웹브라우저를 띄었고요 저는 방금 생성한 insert.php라고 하는 파일 지금 실습 중입니다 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구현을 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MySQL 모니터를 사용할 때를 한번 상기해 보죠 자 MySQL minus u root minus p 그리고 이 p는 패스워드를 입력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minus h를 생략한 건데 minus h 로컬 호스트가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컬 호스트는 1.2.0.0.1과 같은 뜻이고 이거 둘 다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키는 아주 특수한 도메인 또는 ip address이죠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내리는 명령들은 지금 제가 로그인한 root라는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서 명령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php 역시도 MySQL 서버에 대해서는 MySQL 클라이언트로서 동작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증을 제일 처음에 해 줘야 됩니다 접속을 제일 처음에 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제를 보고 제가 밑에다가 타이핑을 하나씩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MySQL i-connect 접속한다는 뜻이죠 저런 함수가 있고 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저 함수는 이러이러한 입력 값을 가지고 있고 그 입력 값에 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php가 접속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믿고 따라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MySQL MySQL i-connect 라고 하는 저 함수의 사용설명서를 좀 살펴보죠 아까 제가 봤던 듀얼 프로시절로 시작하는 이 문서의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문서 안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MySQL i의 API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만 하면 되죠 이 중에서 저는 MySQL i-connect 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없는데 이걸 클릭하면 크게 나옵니다 이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객체 지향 방식으로 코딩을 한다면 이렇게 생긴 형태로 호출을 해야 되고 함수형으로 여러분이 MySQL i를 쓰겠다면 이렇게 생긴 것을 사용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에 Description 이제 상세 설명에서 Object Oriented Style은 객체 지향 방식이고 우리는 함수 방식 Procedure Style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괄호가 있으면 걔는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 이 콤마가 나오기 전까지 이만큼에는 뭐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냐면 호스트가 들어온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호스트가 무엇인가에 적혀 있는데요 이 호스트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자리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를 적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php와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서버에 같은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localhost 또는 127.0.0.1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주소에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 도메인이나 IP address를 My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는지 볼까요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이만큼이 두 번째 자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 유저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The MySQL 유저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가 여기에 입력한 것과 등가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는 root라는 사용자를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여기 password라고 되어 있죠 저는 password가 1, 6개거든요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password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이 실 서버에서 할 때는 절대로 이따위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위 이런 표현은 상당히 세잖아요 이렇게 센 표현을 하는 건 강조입니다 절대로 이런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코드에다가 박는 것도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육용이고 제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여러분을 짚어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쭉 진행하다가 끝까지 완주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쓸 때 제가 했던 말들을 상기하시라고 제가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나를 봤더니 여기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렇게 하면 되겠죠 건마 우리의 이름은 MySQL 모니터로 봤을 때는 Use OpenTutorials 이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Schema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OpenTutorials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코드가 실행될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에 해당되는 작업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정말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알려드리지 않고 저만 하는 방법으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화면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화면은 MySQL 서버에 우리가 쿼리를 날리거나 MySQL 서버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어떤 파일에 그 명령에 대한 흔적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왜냐하면 설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저는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query.log라고 하는 파일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도착하는 SQL들이 기록되게 된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MySQL 모니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 여기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 밑에 여기에 MySQL 서버에서 어떤 정보를 받는지를 구경시켜 드릴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엔터 보시는 것처럼 커넥트라는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어떤 작업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Use OpenTutorials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셀렉트 데이터베이스 쇼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내용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 몰래 MySQL 모니터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셀렉트 별표 From Topic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쿼리가 MySQL 클라이언트에서 MySQL 서버로 이런 쿼리가 도착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리로드를 하게 되면 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MySQL 서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MySQL 모니터로 동작하는 것과 동일한 비슷한 작업을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겠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insert.php 파일을 리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ySQL 서버는 어떤 명령들을 받게 되는지를 봅시다 리로드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커넥트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작성한 이 한 줄의 코드는 MySQL 모니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최초 접속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무엇으로요? PHP라는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하는 코드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원래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부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보여드렸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PHP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실제로 PHP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PHP 서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화면에 뿌려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힌트만 알려드리고 넘어갈 건데 나중에 필요해지셨을 때 mysql-general-log 또 뭐가 있을까요? enable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mysql 서버에서 이렇게 도착하는 명령들을 어떤 특정 파일에다가 추가시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찾아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MySQL 커넥트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